12월이고 겨울도 들어섰고 해서 또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과도 유관하기 때문에 시 하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도현 씨라는 시인이 쓴 시인데 제목이 스며드는 것이라는 시인데 내용은 좀 뜻밖의 내용이죠 그런데 주의가 하나 있습니다 주의 이 시를 읽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밥도둑이라는 그 개간장을 아마 못 드실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흘러 올라가는 시를 좀 담담히 하셔서 음미하면서 묵상하면서 한번 저랑 같이 보실까요 꽃게가 간장 속에 반쯤 몸을 담그고 엎드려 있다 등판에 간장이 울컥 울컥 쏟아질 때 꽃게는 뱃속에 알을 끼얹으려고 꿈틀거리다가 더 낮게 더 바닥 쪽으로 웅크렸으리라 버둥거렸으리라 버둥거리다가 어찌할 수 없어서 살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한때 어스름을 꽃게는 천천히 받아들였으리라 껍질이 딱딱에 지기 전에 가만히 알들에게 말했으리라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이 시 읽고 나서 못 먹을 것 같아요 원래 게장을 담글 때는 살아서 산 걸 간장을 부어 담근다죠 제가 읽진 않고 글로만 다시 한번 좀 볼까요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천천히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들으면 방송사고인 줄 알겠어요 가장 앞고는 알들에게 꽃게가 얘기를 하는 거죠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아마 거의 다 다가온 죽음을 품은 알들과 함께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글이죠 참 시인이라는 직업이 놀라워요 그렇죠 우리는 늘 만나게 밥도둑이야 그러면서 먹어대는 그 간장게장을 이런 고유한 생명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가졌다는 게 참 놀라워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런 영성이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디모데 후서 4장은 사실 이 안도현 시인이 쓴 시의 내용만큼이나 참 애잔한 매우 처연스럽고 고혹스러운 그런 아름다운 내용을 담은 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젠가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디모데 후서 4장 전체를 설교하면서 이 부분을 저는 이렇게 이름 붙였던 기억이 납니다 백조의 노래 백조의 노래 백조는 자태도 아름답지만 백조의 가장 신비로운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백조는 죽기 전에 매우 고혹스럽고 깊은 슬픈 아름다운 울음을 남기고 죽는 새입니다 누군가 그 백조가 죽기 전에 남기고 가는 울음소리를 들어본 자는 얼마나 그게 슬프디 슬프고 아름다운지 가슴에 각인이 돼서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천운으로 새를 키우다가 저는 잠깐 새 파는 가게에서 고등학교 중퇴를 하고 새를 잡고 새를 키우고 새를 판 적이 있어요 그 백조를 1년째쯤 만나게 되는데 죽기 전에 한번 그렇게 울더라고요 자태도 아름답지만 죽기 전에 새가 남기고 가는 울음소리는 오늘 바울의 역사의 울림만큼이나 공명의 큰 아름다움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4장을 한번 볼까요? 몇 절만 끊어서 교독을 하고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저하고 교독을 할 겁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테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온느라 네가 올 때 내가 들어와의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르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흐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임을 받았느니라 다같이 18절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새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시는 것처럼 이 디모데 후서라는 책은 AD 66년에서 67년 사이에 바울이 네로 황제의 치하에서 대화재 사건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누명이 씌워지고 그래서 코바디스라는 영화에 보면 그 끔찍한 당시 장면이 너무도 리얼하게 묘사되어서 만들어진 영화를 여러분들이 기억할 겁니다 그때 바울이 두 번째로 투옥이 돼요 로마의 감옥에 이때는 조금 자유로운 투옥이 아닌 정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1차 때는 조금 가택연금 수준으로 조금은 자유로웠는데 2차 투옥 때는 네로 치하에 섯을 퍼렀던 시대였기 때문에 아주 로마 감옥은 3단계로 되어 있죠 상옥, 중옥, 하옥 하옥은 제일 지하 감옥을 얘기하는데 거기에는 습기가 많이 배어 올라옵니다 그리고 다 사슬을 묶어서 가두어 놓죠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겨울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지중해 바다의 찬 기온이 그대로 뼛속을 뚫고 들어와요 이쯤 바울의 나이를 꽤 먹었어요 이제 노인이 지하 3층 하옥에 가두어져서 이제 딱딱하게 굳어오는 눈 점점점 보이지 않는 시련 그리고 이제 이 글을 사실상 대피를 시킵니다 그러나 바울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바울이 쓴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문제는 바울이 이 투옥이 어쩌면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겠구나를 암시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우리 몇 절을 보시냐 하면 디모데우서 4장 6절을 보세요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전제라는 것은 구약의 희생제사 중에 한 종류를 얘기합니다 때문에 이 전제라는 제사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반드시 희생제물이 드려지는 제사예요 그래서 희생제사입니다 전제는 옛날 성경에는 관제와 같이 라고 되어 있죠 전제입니다 희생제사 그리고 이 제사의 또 하나의 특징은 아주 순서가 길어요 그리고 순서 순서마다 아주 엄중한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까다롭고 긴 절차를 가진 제사일지라도 이 제사는 영원히 드려질까요 끝나는 시간이 올까요 끝나는 시간이 옵니다 언제 끝이 나냐 하면 제사가 끝날 즈음을 알리는 몇 가지 신호가 있어요 저 뒤에 문이 열립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이런 그릇에다가 포도주를 갖고 중앙 통로로 걸어 들어와요 그러면 이미 이 앞 재단에는 뭐가 받쳐져 있겠죠 죽어서 각이 떠들여진 재단의 재물이 받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제사의 종료를 알리는 사인으로서 제사장은 조심조심 융기에다 담아 가지고 들어온 포도주를 그 재물 위에 이렇게 부어요 이렇게 제가 닦고 갈게요 그러면 비로소 이 제사는 끝이 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6절을 다시 보세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자 그럼 이 말이 갖는 하무인은 뭐죠? 아 어쩌면 이 두 번째 로마 감옥의 투옥이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 이거를 영적으로 맑게 깨어 기도하던 사람은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알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6절을 보시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제 자기를 뭘로 묘사한 거죠?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다메스커스 언덕에서 부활의 주님께서 붙들려 어떻게 되는 거죠? 보금의 포로가 된 그 순간부터 자기를 뭘로 묘사한 겁니까? 긴 제사로 묘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제사에 들여진 제물로 묘사를 한 거죠 이제 그 길고 험했던 여정의 제사가 이제 끝나가고 있다 그걸 직감한 거예요 그래서 벌써 부어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여러분 여기서 어디에도 죽음 정말 끝장이라는 표현이나 개념을 담은 단어를 일체 쓰지 않아요 사실상 이것은 죽음을 직감한 건데 그런 뉘앙스가 허리라도 담아진 표현을 일절 쓰지 않아요 오로지 한 단어를 씁니다 아날로세우스 떠나다 이 디파추어를 얘기합니다 우리 공항 가면 이륙 장소를 뭐라고 그래요? 디파추어 디파추어 바울은 여기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 아날로세우스라는 단어는 로마 군사들이 격렬한 전쟁을 끝내고 승리를 쟁취한 이후에 거기에 로마의 엠파이어를 만들어 놓고 이제 부대 대장의 지휘를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그동안 임시로 묵었던 텐트를 걷어야 짐이 옳게 싸집니다 그 텐트를 어떻게 걷죠? 텐트를 걷는 데는 텐트를 칠 때 바로 완전히 역순으로 텐트를 걷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텐트를 양쪽에 당겨서 팽팽히 공간을 만들고 유지시켰던 그 줄 이 줄을 제일 먼저 풀어요 그러면 텐트가 어떻게 되죠? 폭삭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육신 장막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새집이 덧잎이 우나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텐트 여기서 말하는 장막은 우리 임시로 머물고 있었던 이 연약하고 유한했던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장막이 무너져야 새집이 덧잎이 옵니다 그래서 이 장막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묶었던 줄을 풀어요 이게 아날로세오스예요 이 줄을 풀 때 병사들은 어떤 마음으로 풀까를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어떤 마음으로 풀까요? 죽지 못해 푼다 마지 못해 푼다 어쩔 수 없이 푼다 소풍을 앞둔 소년의 설레임처럼 푼다 몇 번일 것 같아요? 네? 무느라 많아죠 4번 왜? 이 장막이 무너지고 짐이 싸지면 병사들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오늘도 내 어머니가 도음밥을 해놓고 이 자식 살아 돌아오려나 목이 기린목이 되어서 기다리는 고향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생과 살을 넘나드는 전쟁을 끝내고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임시로 묵었던 텐트의 줄을 풀 때 어떤 기분으로 푸나 이 말이에요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야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다 근데 바울이 그 개념을 늘 마음속에 사모하고 있었어요 나는 이제 죽는 게 아니라 죽음이라는 관문을 넘어 누구에게로 간다? 내 아버지에게로 간다 내 아버지에게로 간다 내 아버지 집으로 나는 돌아간다 그 시간이 내 앞에 다가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사도 바울의 이 종말론적 삶의 시간과는 굉장히 임박해 있어요 임박한 상태에서 바울이 오늘 세 가지를 간절하게 디모데에게 글을 쓰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디모데 전우서라는 이 책명은 보통 글 쓴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무슨 바울 서신이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울이 쓴 서신은 맞아요 그런데 이 책 제목을 누구 기준으로 붙인 겁니까? 수신자 기준으로 붙인 거예요 이 글은 누가 받아 읽어보게 돼 있어요 디모데가 그래서 디모데 전서 후서로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런 구도가 생성이 된 거죠 바울이 누구에게 이 글을 써서 부탁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에게 이 글을 써서 부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탁 속에 오늘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이 오기 전에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가두어서 바울과 디모데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지중해 바다가 끼어 있어요 이 바다를 건너고 오고 간다는 것은 당대 해양 기술 수준으로는 몇 번 목숨을 거는 일일 정도로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틔모데에게 그걸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와라 왜? 겨울은 10월부터 다음에 4월까지입니다 바울은 이 백길을 수도 없이 다녀봐서 이 백길이 사도행전 27장의 경험대로라면 그 겨울 무리하게 항해를 하다가 무슨 풍랑을 만났죠? 유로글로 풍랑을 만났어요 그 경험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겨울바다 항해가 얼마나 목숨을 담보해야 될 만큼 위험한 백길인가를 바울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틔모데에게 무엇이 오기 전에 겨울이 오기 전에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 삼중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요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렇죠? 감옥이라는 환경적 겨울이 다가와 있어요 그리고 계절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어떤가요? 누구나 이 겨울을 한 번쯤 맞아야 됩니다 바울은 이 삼중의 겨울 앞에 사랑하는 아들격인 제자 티모데에게 무언가를 간절하게 세 가지를 부탁하고 있어요 이 겨울이 오기 전에 내게 속해오라 그 이야기를 오늘 이 깊어가는 겨울밤에 여러분들과 나눔으로써 한 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림 하나를 좀 볼까요? 그림 하나 이거 어느 분이 그린 그림인지 조금 학교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죠? 누구 그림입니까? 피카소의 유명한 그림이죠 그런데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점점점 소가 변모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제일 첫 번째 그림과 마지막 그림을 비교해 보세요 마지막 그림 마지막 그림은 여러분들이 보는 위치에서 어느 쪽이 되나? 예 오른쪽 제일 하단부가 되겠죠 그리고 왼쪽 상단부에 소가 점점점 변화돼서 하단부 저 희미한 선으로 묘사 처리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유명한 피카소의 그림의 발전 과정인데 여기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메시지가 뭘까요? 점점 비본질적인 것들은 덜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핵심만 마지막에 남겨놔요 그래서 디자인을 하는 분들을 보면 이 그림을 많이 디자인의 아이디어의 원리로 이용을 합니다 디자인이라는 것은 뭐를 자꾸 덧붙이는 작업이 아니고 뭐를 자꾸 덜어내는 작업이죠 그래서 아주 핵심 임팩트한 어떤 본질적 같지만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는 메시지를 형상화시켜서 담아내는 작업을 하는 분들을 보통 디자이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디자이너들에게만 해당되는 표현일까? 피카소가 이 그림의 발전 과정을 통해서 계속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들은 덜어내므로써 제일 마지막에 그 희미한 선으로만 소의 그림을 처리해버려요 지금 사도바울의 글을 읽다가 보면 마치 이 그림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가 이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보고 싶은 사람도 많았을 게고 하고 싶은 일도 아쉬움도 컸을까요? 그런데 4장에다가 탁 집약시켜서 그래도 마지막에 내가 이것만은 다음 세대, 다음 역사에 물려주고 떠나야 되겠다는 어떤 종말론적 시각에서의 간절한 심정과 중심을 담아서 지금 4장을 쓰고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뭘 부탁하고 있나? 지금 그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떠났어요 그 감옥에 갇히자 9절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리고 또 겨울이 오기 전에 오라 할 정도로 지금 뭔가 이렇게 화급한 마음을 바울의 기록 속에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내게 속히 오라,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오라 뭐가 이렇게 사도바울 마음에는 간절함과 다급함과 절실함이 있었을까 그거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10절, 디에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대살로니카로 갔고 이 세상을 사랑하여 라는 말로써 또 나를 버리고 라는 말로써 대마의 지금 상태를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는데 너무 극단적인 추정은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마는 그래도 한때에 다른 서신을 보니까 이런 기록이 남아져 있더라고요 골로세서에 보면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 와 또 대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래도 한때는 이 골로세서가 AD 61년도에서 62년도에 쓰여졌고 이 디모데후서가 66년도에서 67년도 이후에 쓰여졌다면 한 5, 6년 전에는 적어도 대마는 누구의 동역자인 것만이 틀림없어요 누가와 사도바울의 동역자인 것만은 틀림없어요 맞죠? 그런데 그 1년 전 기록인 책 빌리몬서 24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또 있어요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대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여기 사도바울의 동역자인 명단에도 누구 이름이 올라있나요? 대마가 틀림없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5년이 지난 즈음 로마의 상황은 엄청나게 험해졌어요 적어도 식민지 국가들에게 관용 정책을 펴던 로마가 네로라는 이 사이코 황제가 일어나면서 무시무시한 박해와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대박해 기간이라고 역사가들은 기록하고 있죠 이때 대마는 바울의 곁을 떠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은 방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대마의 생의 결론에 대해서는 너무 극단적으로 추정은 하지 말자 여기 분명히 하나님을 배반했다든지 그리스도를 배반했다는 표현은 없고 단지 누구를 떠났다고만 묘사되어 있어요 나를 떠났고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떠났고 나를 버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누구를 버린 것만은 맞아요 바울을 버린 것만은 맞아요 그런데 왜 송옥사는 대마에게 그렇게 아직 미련이 남아서 굳이 그렇게 변명을 하는가 다음에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를 보냐 하면 바울이 첫 번째 디모데에게 부탁했던 부탁이 뭐죠? 네가 올 때에 누구를 데리고 오라 13절 볼까요?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온느라 이 두기고는 군대로 말하면 전령입니다 부대장의 자처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기고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 줄령을 넘고 바다를 건너서 서신을 유럽의 교회, 아시아의 교회 전달한다는 것은 풍토병을 각오해야 되고 가진 생명에 대한 위험을 각오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그 임무를 맡겼습니까? 두기고 또는 디도에게 그 임무를 맡깁니다 아무나 맡길 수 있을까요? 그 임무를 아무나 못 맡기죠 그리고 이제 또 성경을 보십시다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온느라 에베소로 왜 보냈을까요? 지금 디모데가 에베소의 교회 지도자로 있잖아요 그 디모데가 바울의 부탁을 받아서 지금 로마 감옥으로 바울을 면회하러 와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는 빌 거 아닙니까?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음을 불사하고 에베소로 누구 한 사람은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기고는 디모데를 대신해서 에베소로 가고 에베소의 교회 지도자였던 디모데는 이제 바울의 명령을 따라 로마 감옥을 향해서 와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디모데가 로마에 도착했다라는 기록까지 좀 담아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 기록은 없어요 그래서 도착했다 못했다 학자들 간에 논란이 많은데 모른다가 답입니다 모른다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내가 13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이 겉옷이라는 말이 사실은 두 가지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책의 겉표지 즉 또 책을 담는 통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이런 겉옷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쪽이 더 신빙성이 있느냐 했을 때 모든 성경의 종합적인 정황으로 봐서 겉옷을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겉옷은 어떤 기능과 역할을 했는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니 뭐 그 겉옷 하나가 뭐 이렇게 중요해서 그 죽음을 불사한 먼 길을 오는데 굳이 그거를 꼭 갖고 오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을 해야만 했나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구약에서부터 겉옷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냐면 입는다는 기능이 아니에요 덮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루시 보아스의 발 밑에 들어가서 보아스의 무슨 옷을 덮었죠? 겉옷을 덮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보호 아래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누구의 겉옷을 물려받습니까? 그렇죠 엘리아의 겉옷을 물려받아요 그런데 그 겉옷은 무슨 역할을 했던 겉옷입니까? 엘리아의 능력의 상징이에요 요단을 뭘로 갈랐어요? 그 겉옷으로 갈랐어요 능력의 상징이고 그 자기 직무를 계승한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 겉옷의 기능입니다 물론 겨울이 다가오니까 지하 가면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적인 판단으로는 추우니까 그 구멍이 뚫어진 판초 같은 그런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했나 보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그렇게만 이해해서는 이 의미가 너무 약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이 아마 바울이 다가오는 죽음을 직감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뿌리고 심었던 보금에 대한 모든 승계작업을 누구에게 하고 싶었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김호대에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부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앞절에서 바울이 첫 번째 속히 겨울이 되기 전에 오라라고 디모대에게 부탁하면서 누구를 데리고 오라 하는데 그 부분을 좀 한번 보자고요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냐 누가는 지금 현재 바울과 함께 있어요 감옥에서 옥바라지 하면서 이게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까 우리가 골로세서 읽다 보니까 누가를 사도바울이 뭐라고 표현을 했네요 그렇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골로세 4장 14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대마가 너에게 무난하느니라 그러니까 대마하고 누가가 같이 있었어요 바울 곁에서 그런데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어쨌든 떠났고 그리고 지금 사랑받는 의원 누가만 바울 곁에서 바울은 많은 질병을 안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시대에도 별명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에 걸맞게 그를 돌볼 수 있는 동역자인 의사 출신 누가를 붙여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사들의 뇌구조는 문예적일까요? 아니면 좀 조직적이고 과학적일까요? 조직적이고 과학적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쓴 누가보금과 사도행전 글을 보면 그 의사다운 필체가 여실히 드러나요 굉장히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과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누가보금과 사도행전을 순차적으로 썼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많은 분량의 책을 누가는 누구 곁에서 썼을까요? 사도바울 곁에서 사도바울의 행보를 추적하면서 그 모든 삶을 받아내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낸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끝까지 옥바라지 가운데 누가보금과 사도행전을 저술해내죠 그리고 그 다음 11절을 다시 보십시다 네가 올 때에 누구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가 나의 일에 뭐하니라? 유익하니라 우리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좀 넘겨보십시다 이건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성경 찾으세요? 네, 자막 없어요 13절 13절 우리 전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여기 보시면 안디옥교에서 최초로 두 명의 선교사가 파송이 됩니다 그렇게 뽑혀 파송된 두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예요 그런데 이때 누가 동행을 했는가 하면 요한이 동행을 하는데 이 요한이 사실 다른 이름이 있죠 바로 마가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바로 그 주인 아들이에요 그러면 그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할 때 다락방인데 몇 명이 들어앉아 있었어요? 120명 그러면 120명이 더 된다고 봐야 되죠 아니 다락방이 얼마나 넓길래 얼마나 넓길래 다락방이 그 정도 규모의 집이었다면 그 집 규모는 전체 윤곽이 작았을까요? 컸을까요? 어마어마한 저택이었어요 그리고 이 마가는 일단 잘 사는 부잣집 아들이었다는 상식적인 추정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어쨌든 바나바는 이 누가와 마가와 친척과의 생질관계예요 그래서 데리고 떠난 거예요 그런데 밤빌리아에 이르러서 보세요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버렸어요 이 왜 돌아갔냐 이거 가지고 이제 학자들이 몇 가지 겨대를 갖고 있어요 첫째 왜 돌아갔냐 얘가 부잣집 아들이니까 힘들어서 돌아갔을 것이다 왜냐하면 밤빌리아에서 다음 행선지를 가려면 갈라디아 아시아 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줄령을 넘어가야 돼요 감당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마가가 삼촌 나 여기서 그냥 갈게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부잣집 아들 이라는 원인을 첫 번째로 꼽아요 두 번째는 얘가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열어서 이쯤에서 꽤 시간도 흘렀을 게고 향수병이 도졌나 보다 향수병 때문에 돌아갔을 것이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선교 떠나서 1년 동안은 정신 없어서 못 느끼는데 좀 안정이 되고 2년째 들어갈 때 제일 무서운 병이 호흡식이에요 향수병이에요 이거는 사람을 아주 무너뜨려요 그건 외국에서 살아본 사람들은 이 향수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참 우울증에 걸려 있게 됩니다 그래서 향수병 때문에 돌아갔을 것이다 세 번째는 세 번째는 바울이 성격이 하도 고약스러우니까 갈등 때문에 돌아갔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성격은 답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왜 돌아갔는지는 몰라요 근데 이것 때문에 또 바울하고 바나바울하고 한바탕 소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소동을 우리 한번 마저 확인하고 오늘 본문을 좀 보도록 하십시다 몇 절을 보시냐면 15장 36절을 보세요 15장 36절 사도행전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드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 각성에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37절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반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39절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스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타고 구부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자 여러분 1차 선교 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자기의 일행들과 사역을 중단하고 돌아가버린 이 천없었던 마가를 그래도 바나바는 어질고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런 자의 바울이 거절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누가 선배예요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바나바가 훨씬 선배죠 나이도 많고 그런데 바울도 한 성격 했던 것 같아요 선배님 안됩니다 얘는 기회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상하게 바나바도 양보를 안 해요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내치냐 둘이 대판 싸워요 얼마나 크게 싸웠는지 성경에까지 기록돼 있어요 싸운 내용이 이때 둘이 헤어집니다 헤어져서 각각 바나바는 그 요한 마가를 데리고 떠나고 바울은 새로운 커플을 찾았어요 신라 신라를 데리고 갈 길을 간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두 사람 이 두 일행은 성경에 만날 일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죽음이 거의 임박했을 즈음에 바울이 디모데를 속해오라 그러면서 너 올 때 꼭 누구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는 내 일에 뭐하니라 유익하니라 유익하니라 바울도 변했고 마가도 변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만났을 마가는 다시 재회가 이루어졌을 마가는 어떤 유익을 끼쳤나요 어떤 유익을 끼쳤어요 보금서를 썼잖아요 그래서 한 권의 성경책이 그 손에 의해서 기록이 됩니다 보금서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찌그덕찌그덕찌그덕 갈등하고 싸우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위에서 하나씩 쭈물고 만들어 가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걸 자꾸 풀려고 그러면 더 상처만 돋나고 풀어지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슬픔도 싸움도 갈등도 화해도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은 이 마지막 순간에 그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그럽니다 제가 아까 디에마를 너무 단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결국 마가도 어떻게 됐어요 바울과 마지막에 냇물이 흘러 강물이 되고 강물이 흘러 바다에서 모이듯 서로 하나님의 나라의 우산 아래 동역자로 함께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잖아요 어쨌든 과정 속의 대마는 바울을 떠나버렸어요 근데 성경이 그거를 예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기록이 없는 한은 우리는 단정적인 극단적 결론은 유보해 두는 것이 성경에 대한 겸손한 태도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간사로 진장으로 수거를 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연말마다 장기결습자들 정리를 해요 아 이건 안 나오니까 다 잘라 잘라 삭제해 지워 그런데 항상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산술적으로 딱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끝까지 남겨두고 그래도 언젠가는 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또 돌아 돌아 2년 있다가 저 다시 왔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처럼 끈질긴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가 참 평생에 잊을 수 없었던 교훈 하나가 있어요 40대 막 넘어서던 딱 40살이었을 것 같아요 그때가 어느 애기 엄마가 저 안양에서 애기 둘을 걸리고 엎어서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차도 없이 전철 타고 버스 타고 이렇게 걸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목양실에 전사님 한 분이 데리고 왔어요 웬일이시냐고 그랬더니 도저히 애들 데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가까운 집 근처로 이 자매님이 옮기시는데 자기는 꼭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고 말씀도 계속 듣고 싶은데 인사라도 드리고 가는 게 도리를 것 같아서 기도해달라고 왔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주 쿨하게 그게 맞다고 집 가까운 데 가는 게 맞다고 멋있잖아요 지저분하게 붙잡지 않고 그래서 간절히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그다음 주일날 왔어요 또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표정이 안 좋아요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전사님한테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쿨하게 그게 맞다고 그런 바람에 상처를 받았대요 어떻게 단위 목사님이 그래도 예의상으로도 한 번도 그렇게 붙잡지 않고 그게 맞다 그러냐고 자기는 너무너무 교회 떠나는 게 속상하고 아쉬워서 기도라도 받고 떠나려고 왔는데 그래서 절대 안 떠난다고 그래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내가 참 철이 없었구나 성도들의 그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정말 헤아리지 못했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는 경남 사천으로 이사간 분도 오셔야 된다고 실제 그래서 그분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했어요 주일날을 그게 그때 제가 목표적으로 깨달았어요 이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태도에 대해서 그때 제가 배운 거예요 경남으로 한 분이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못 나오게 됐다고 뭔 소리냐고 오셔야 된다고 그 이분이 비행기 타고 매주 왔다 갔다 했어요 실제 그러니까 우리 간사님들도 이사를 가게 돼서 고려하지 마세요 무조건 무조건 이야기가 조금 새끼로 샜지만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여기 첫 번째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오라 누구를 두 사람을 부탁했어요 디모델 네가 빨리 와라 두 번째는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교제하고 싶어서 인생 말년에 허허로우니까 과연 얼굴 한번 보자고 그 부탁을 했겠어요 아니에요 이들에게 꼭 당부할 일이 하나 있었어요 오늘 사실 성경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올 때 뭘 가져오라 그래요 책을 가져오라 그래요 그런데 이 책은 그 당시 책은 두 종류의 글이 있었어요 파피루스와 양피지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파피루스가 아니라 양피지예요 양피지에 쓰는 것은 왕의 문서나 성경 또는 아주 공중에 해당하는 공문서 이런 것들을 잘 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양피지에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도 이 책이 성경의 조각본이었을 거다 사도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걸쳐 유럽을 아시아를 목숨을 걸고 험하게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그런 것들을 남겨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름대로 학자니까 기록을 하고 남겨놨을 거 아니에요 성경이 음성을 들려주실 때마다 그거를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 유두고가 떨어진 그 집 있죠 거기서 며칠 묵어요 그런데 그 집에 들어와 가보의 집에 그 책을 남겨뒀던 것 같아요 내가 올 때 그거를 좀 가지고 와라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부탁을 왜 했겠는가 그 말이에요 이제 자기는 곧 임종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이 성경이 이 후세들에게 완성이 되어서 들려주고 전달되기를 바울은 오로지 그 일념 하나를 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탁을 보십시다 사도행전 다시 디모데 후서 4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마지막에 그가 뭘 부탁을 하는가 13절을 다시 보십시다 다 같이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예 여기에서 책은 양피지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는 표현으로 봐서 우리는 이것이 성경의 조각본이었을 것이다 로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세 가지 부탁이 뭐죠 첫째 마가를 데리고 오라 둘째 겉옷을 가지고 와라 그건 네가 속히 와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뭘 부탁을 했죠 그 가죽종이에 쓴 양피지를 가지고 와라 그러면 이 마가와 디모데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 자기 곁에는 누가 현재 있죠 누가가 있어요 뭐가 쓰여지는 겁니까 성경이 쓰여지고 성경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에게는 자기의 겉옷을 계승자의 입장에서 물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앞에 디모데부서 3장을 보세요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니 성경은 능히 노로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며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하나의 줄기가 쭉 연결이 되고 잡힙니다 바울은 바울은 그냥 인간적인 허전함 때문에 죽기 전에 아 디모델 얼굴 좀 한번 봤으면 좋겠다 뭐 당연히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도 있긴 하겠으나 그것이 주목적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는 디모델을 부르고 자기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썼던 성경들 그리고 겉옷을 물려줌으로써 그 사역을 승계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마가를 데리고 오라 하는 것은 마지막에 그와의 화해를 위한 손을 내미는 작업도 되겠지만 그 마가를 통해서 성경이 쓰여져요 그리고 이미 자기와 1차 2차 3차 성교여행을 다니면서 가장 험한 옥바라지를 했던 누가는 누가 보건가 그 사도행전에 찬란한 역사를 한 오리도 남기지 않고 펼쳐내는 수임받는 종이 되고 그 성경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이것이 사도바울의 마지막 그 마치 액기스 같은 죽음 직전에 본질만 붙잡는 사역의 고백을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겨울이면 아이들이 부르는 동요 중에 나무야 나무야 무슨 나무야 겨울나무야 눈 쌓인 언덕에 외로이 서서 그런 노래가 있어요 겨울이면 모든 찬란하고 화려하고 과잉되었던 자연의 잎들을 다 떨궈내고 이제 새로움을 위해서 나무들이 나묵이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순차적 반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해라는 매듭을 주신 것은 어쩌면 하나님에게 은총을 받은 거예요 이제 12월을 시작하는 이 첫 금요일 밤에 여러분들이 자신의 남은 시간들 앞으로 걸어가야 될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나는 마지막 오늘 이 밤에 나를 오라 소명하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뭘 준비하다 설 것인가 에 대한 집중적으로 기도 제목을 묻는 귀한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죠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본에 상한 나의 마음부신에 주 은혜임을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본에 상한 나의 마음본신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밤 빠지네 그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래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소리를 높여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한번 머리 숙여 기도합시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탄력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믿음의 개념은 우리가 이해하는 믿음의 개념과 정의가 다릅니다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라는 말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유일한 위탁물 유일한 위탁물 바울과 교회와 오늘 우리 각자에게 맡긴 하나님의 유일한 위탁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울은 그 말씀이 사라지거나 끊어지는 것을 원치 않아서 목숨을 걸고 겨울이 오기 전에 바다를 건너오라고 디모데에게 부탁을 했고 그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부탁합니다 올 때 가죽종이에 쓴 성경 조각들을 가지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다음 세대 다음 세대를 향해서 흘러가고 물줄기가 되어서 생명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말은 내게 맡겨진 그 보금의 말씀을 전하는데 부들부들 떨면서 지켜냈다는 고백입니다 우리 3일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진 위탁물 유일한 위탁물 둘도 있을 수 없는 위탁물 내게 맡겨진 그 위탁물을 증거하는 선교하는 땅끝까지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순례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결단과 결심이 새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